안녕하세요. 플리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폴 차려프츠코입니다. 지금부터 플리어 AX8 온도 센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온도 센서는 열화상과 실화상 카메라를 소형 패키지와는 저렴한 가격대의 신제품으로서 중요한 설비의 온도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을 발신합니다. AX8은 플리어만의 MXX 특허 기술로 실화상의 윤곽선을 열화상에 추가하여 열화상의 화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선명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80 곱하기 60 픽셀의 열화상은 4800개 지점의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산업표준 인터페이스인 이더넷 IP 또는 모드버스, TCP 등을 사용하여 AX8을 기존 분산 제어 시스템에 쉽게 연결 통합할 수 있습니다. AX8은 6개의 측정 구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추가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견고한 케이스는 IP67 보호 등급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저장창고, 냉장, 냉동실, 대중교통시설 등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상적입니다. 플리어 AX8에 대한 정보는 플리어에 연락하시거나 플리어.com AX8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